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볼륨수 여러분의 대기사를 드려봅시다 고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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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곧두이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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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then we get ready to go. We got it. I'm not a big fan. We go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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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사랑해 시작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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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 약간 슬뻥뻥이 뭐야 안녕 저는 오늘 정말 여기 정말 여기 식탁이면서 생겼는데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셨어요 여기 이상치에도 즐거웠습니다 다들 네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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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시청 롯데타워도 있고 그리고 청진이 머리도 있어요 예 죄송하네요 재밌었어요 진짜 좋아 우리 자 우리 한번 일어내봅시다 네 여러분들 일어내봅시다 앞뒤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오늘 잘 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가들 안녕 언니 사랑해 사랑하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여러분 오늘 조심히 들어갑시다 오늘 맛있는 팬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쉽다 아쉬워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낮부터 플레이전 오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또 오늘 더웠다고 해요 오늘 날씨가 좀 풍불로 와가지고 날씨가 좀 풍불로 하고 햄빛이 낮아서 더웠을텐데 우리 아미 여러분들 즐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안녕 자 다들 안녕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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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자 여러분 오늘 조심히 들어갑시다 오늘 맛있게 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갈게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쉬워 아쉬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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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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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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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